많이 먹었냐? 입에.. 그치? 됐지? 입 안 아파 그리고 밑에 고무.. 그거 있는데? 고무.. 응 이런 싸이월드 감성인데? 예 너 또 나누어 너는 슬픔에 잠겼지 올라면을 끓여서 계란을 두 개를 넣었어 정신을 넣고 두 개를 넣었어 너가 없는데? 습관돼서? 또 졸려? 일어나있잖아 그러니까 또 졸리냐고 몰라 저 이 방만 졸려 짜증내 짜증내 이렇게 시작하다가 뚱뻑 하고 나오는 것 같아 왜 또 배고프려 그러지? 동물이야 동물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어 너 동물인 거 몰랐어? 뭐가 난 거 아니야?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중에? Perhaps 나는 이게 더 좋은데? 그래? 그거 해 그럼 물어 봐 그냥 하면 되지 지맘대로 할 거면서 내가 두 번째 거 좋다면 나는 이게 이래서 좋은 거 같은데 이거 할 거면서 뭘 아니야 네가 좋다고 하면 이걸로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뭐 할 거냐? 몰라 그냥 막 싸질러 놓고 막 눈구만 그냥 아, 좀 매워. 형, 왜 이렇게 추울 것 같지? 쉬어 쉬어. 지금 아침부터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, 너? 가서 좀 누워 있어. 땀... 잠깐만. 귀때기 바꿔야겠다. 내 땀 더러워? 어? 내 땀 더러워? 만져봐, 이 새끼야. 야, 줘봐. 입으로 넣고 팔다 뱉더냐? 휴지 어디 있어? 손으로 젖었어? 응. 일단 일주일만 더 줘. 할 수 있어, 일주일이야. 너 연습 안 할 거잖아. 할게. 한 번만, 한 번만. 약속, 약속. 카메라 뭐야. 야, 오늘은 너무 불이강할 것 같아. 할게, 외웠어, 외웠어. 똥꼬 입술. 싸버린다. 이거 여러 개 샀냐? 비니? 이거 하나 딱 샀는데,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. 예쁘네. 그래가지고. 이거 두 번 접어도 예쁘겠다, 이거. 두 번 안 접어봤어. 여기 동그랗지게. 해보자. 아니, 그대로 있어 봐. 여기서 얘만 이렇게 두면 돼. 이것도 예쁘네. 아, 여름이 없지? 지영은 없지? 아유, 귀여워. 예쁘다 야, 이거. 이렇게. 옛날에 마흔이면 진짜 나이 존나 많은 거 같았는데. 지금은 꽤나 젊으니까. 그렇지 않냐? 마흔이 되면 되게 안 많아 보여. 쉽 academics에 대해서 그런 거 같긴 class that was fizeram 좀 поближе. bunu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куда 주면 그 외에 상황이 없 scholar의 negotiations.